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남겨지리라. 주님 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가시는데요? 시체들이 있는 곳 독수리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데려간단다. 해설, 한 여자는 남겨지다 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워 원어성경에 용서받다 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. 마태복음 12장 31-32, 마가복음 3장 28절, 누가복음 12장 10절, 사도행전 8장 22절, 야고보소 5장 15절, 누가복음 21장 6절.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용서받게 되리라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. 위 예언이 성취되는 성경구절은 게시록 9장 15절의 예언입니다. 지구 인구의 3분의 1, 25억 명이 하루의 죽임을 당하는데 그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 될 것입니다. 2026년도 9월 21일 날 25억 명이 하루에 모두 시체가 될 것입니다. 14만 4천명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이때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. 14만 4천명은 게시록 5장에 나오는 일곱 인봉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. 여러분께서 14만 4천명의 들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게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. 2026년도 9월 21일 25억 명이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대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. 그 대환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4만 4천명과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약 25억 명의 이방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